음악 나는 내심으로 유고를 한국에 가져오고 싶었다. 말 다툼과 격렬한 갈등 끝에 우리는 화장된 뼛가루를 셋으로 나누었다. 대륙을 나누듯이 또는 어머니 육체가 마지막 유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3분의 1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둘째에게 3분의 1은 뉴욕의 막내에게 3분의 1은 한국으로 가져오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오해균, 카멜레온, 주수자, 방문객입니다.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방문객 주수자 용띠였던 어머니가 임진년을 맞이한 1월 1일에 꿈손님으로 찾아오셨다. 그것도 7일 밤에 걸쳐 내내 첫날은 오시자마자 곧바로 소변을 보셨는데 무진장 끝이 없으셨다. 마치 강물처럼 또는 강물이라도 통째 쏟아 버리겠다는 듯이 어머니의 소변은 여신의 그것처럼 너무나 길고 길어 나중엔 설산에서 흘러나오는 희고 흰 우유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마침내 어머니는 씽긋 웃으면서 아휴 얘야 내가 너무 오래 참았나 봐 거기서는 워낙 바빠서 오줌 늘 시간도 없었지 보니 하고 말하셨다. 어머니의 얼굴은 생전과 비슷해 보였다. 꿈에서는 늘 그러하듯이 나는 어린 소녀였고 어머니는 임종 당시보다 젊은 중년 여자의 모습이었다. 근데 얘야 날 용화사 말고 다른 데 모셔줄 수는 없겠니? 그것이 어머니의 첫 요구였다. 왜요? 그곳이 영가를 모시는 절로 최고라고 하던데요? 나는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살아생전 어머니는 늘 칠칠치 못한 내게 불만이 많았으므로 나 역시도 그처럼 자동 응답하는 말버릇이 튀어다왔던 것 같다. 응, 맞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요즘엔 부쩍 내가 편치 않아졌거든. 오랜만에 해우인데도 우리 모녀는 서로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고 말하고 있었다. 우선 나에게 있어서는 만년의 배로 어머니를 그곳에다 모신 일은 상당한 모험이었다. 왜냐하면 시댁 식구가 기독교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어머니도 세례교인이었으니까 게다가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미션스쿨을 다녔고 우리 모녀는 한때 맹신자에 속한 적도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후의 사정은 좀 달라졌지만 아무튼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자주 달고 다녀서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신념 때문인지 운명은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 우리를 미국 땅에다 이전시켰다. 어찌어찌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계획대로 이국 땅에서 용감하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으며 직업도 경제적 안정도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 남자와 결혼한 나만 빼고 모두 미국에 남아있게 되었다. 동생들도 결혼을 했기는 했는데 둘 다 미국 남자였다. 어머니는 그것이 늘 불만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도 없었고 또한 사회들도 미국 남자였으므로 가족의 합리적인 합의로 미국식 장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관 뚜껑을 열고 죽은 사람의 얼굴에다 화장을 하고 좋아했던 멋있는 옷을 입히고 사자를 산자처럼 만들어 마지막 이별을 나누는 어색한 장례식을 나는 내심으로 유골을 한국에 가져오고 싶었다. 말다툼과 격렬한 갈등 끝에 우리는 화장된 뼛가루를 셋으로 나누었다. 대륙을 나누듯이 또는 어머니 육체가 마지막 유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3분의 1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둘째에게 3분의 1은 뉴욕의 막내에게 3분의 1은 한국으로 가져오게 되었다. 나는 그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정이 아무래도 재스럽게 느껴졌지만 할 수 없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민주주의를 신봉했으니까 어쨌든 비애와 불면에 밤을 지낸 나는 영가에게 매일 기도와 위로와 법문을 해준다는 절이 있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천도제를 지내줄 뿐만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원히 천년 만년까지 매일매일 새벽예불과 독송과 법문을 그 절이 바로 용화사였다. 비록 육체의 3분의 1만은 한국으로 모셔왔지만 어머니의 영혼 전부는 그 절에다 맡길만 했다. 그러나 동생들과 이모와 시댁 식구에게는 알릴 수 없었다. 나 혼자 독단으로 처리할 수밖에 심장 한 구석을 쿡쿡 쑤시는 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난데없이 나타나신 것이다. 거기를 떠나고 싶다고 그것도 7일 밤에 걸쳐 집요하게 보채시면서 처음에는 좋았단다. 새롭고 신기하고 편안했어. 늘 법당에서 숫자로 앉아있었지. 내 이름 위에 서 있기도 해. 쯧쯧. 그렇게 놀라지 마렴. 나만 아니라 누구나 그래. 육체가 없으니 공간도 필요 없더라.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나쁘지 않아. 가볍고 자유롭단다. 마치 공기처럼 음악처럼 햇살처럼 말이지. 새벽녘 해가 뜨기 전 푸른 잉긋빛이 하늘을 물들이기도 전에 목탁소리가 울리지. 그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거야. 교회 종소리만큼 아름답더라. 이어 독송이 들려오는데 그것도 아름다워. 살아 생전에는 몰랐거든. 이젠 속세의 소음은 못 견디게 지겨워. 하지만 경을 엎드리는 소리는 찬양 노래 소리만큼 아름답게 느껴진단다. 그런데 왜 불만이냐고? 잘 들어보렴은아. 무슨 말이냐면 죽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이 말이야. 죽음은 평등하다고들 하잖니. 맞는 말이지. 누구나 죽으니까. 그렇지만 죽어서도 영가가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 건 여전히 바뀌지 않더라. 알쏭달쏭해진 나는 도대체 무슨 행설수설이냐고 말할 뻔했으나 어머니는 곧 알아채고는 내 귀에다 속삭였다. 너만 알고 있어라. 내 알려줄 테니. 하고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사파들이 그려진 책 한 권을 내 코앞에 펼쳐주었다. 나는 그 그림책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그날 밤 꿈은 그렇게 끝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잠이 깨자 아무리 머리를 지어집아 봐도 어머니의 말도 보여준 그림도 그게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알아들었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생각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기억에서 지워져버리는 느낌만 들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머니는 다음 날 꿈에 다시 찾아오셨다. 그리고는 지루하고 말 많은 선생님들처럼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설명하고 강조하고 재구성하며 되풀이하셨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난 여기를 떠나고 싶단다.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앞으로도 불교 사찰에 있는 걸 마다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런데요? 도무지 이해가 좀. 두 번째 꿈엔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했다. 전날보다 더 어린 소녀가 된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날을 다정한 눈길로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이상할 정도로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와 죽음도 변하지 않은 것만 같았다. 표정도 말투도 제스쳐도 심지어는 생각도 얘야 글쎄 살아있었을 때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사람은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인간이란 해탈하기 전에는 죽어도 별수없는 종족인가 봐. 화근은 이렇게 시작되었지. 최근 이곳에 도착한 할만구 영가가 있는데 아니 그 노파가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늘 나만 보면 씹어먹을 듯이 시비를 걸지 않겠니? 시비라고요? 글쎄 말이다. 나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 할만구는 평생 불교신자였는데 자식도 없이 108세까지 살다 최근에 행사 했대요. 신세가 딱하기도 한 노파야 나도 때론 측은하게 여기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날 싫어해. 내가 약간 평범치는 안 찼니? 그래서 지 아무튼 노상 칼날 눈초리로 날 흘기고 있단다. 난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말이야. 지난주 내내 할만구가 날 보고 저 여자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왜 여기에 와 있느냐고 나를 세우지 않았겠니? 법문을 들으려고 모여앉아있는 무리들 중에 오직 나만 가지고 야단이야. 무척 당황했단다. 마치 내가 무슨 스파이라도 되는 것처럼 요즘은 매일이 괴로워 죽겠어. 정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아니 어떤 엄마가 죽어서까지 딸에게 거짓말을 하겠니? 아 엄마는 엄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죽어서까지 일어날 수 있는가가 믿어지지 않아서 한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요? 음 그래서 기독교는 전생이나 후생 같은 게 없어서 내 딸이 날 여기 보낸 거라오 하고 점잖게 말해 주었지. 그래도 노파는 막무가내야 질투가 심한 연가라 그런지 피해의식이 많아서인지 내 말을 들은 채도 않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자식도 없고 무식하고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배반하지는 않았다며 나를 변절자로 몰아치는 게 아니겠니? 거참 난감하더라. 치사하네요. 우습기까지 하고요. 사실 나도 말 씨름에 지지는 않았지. 나도 노파에게 당당하게 되들어 봤어. 아니 죽어서까지도 무슨 종교를 빗댄 싸움질이냐고. 하늘에 어디 이따 저 땅 국경선이 있겠느냐고.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의 교리를 들고 나오더구나. 공덕의 차이는 있는 거라고. 스스로의 선업으로 인해 자신은 이곳에 있지만 나는 자식들의 돈으로 여기에 온 것이니 다르다고 오히려 날 비웃더라. 겉으론 아무렇지 않는 듯 무심한 척 했지만 속으론 뜨끔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 우습지도 않네요. 죽은 사람들이 그런 걸 따지는 게. 그렇단다 얘야. 살아있을 때랑 다르지 않아. 죽어서도 그대로야. 모두들 극꼬리 극꼬리지. 이건 좀 훈계처럼 들리겠지만 잘 들어두렴. 달라질 수 있는 건 오직 살아있을 때지. 살아있을 때밖에 없단다. 아무튼 그 할망구가 하도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법당 안에 영가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어. 순식간에 의견이 분분해지더라. 정치판처럼. 이 파가 저 파가 갈리고 이곳 영가들은 대강 세 파야. 원래부터 불교 신자였던 부류. 자식이 불교에 몸담고 있는 부류. 세 번째 부류는 뒤죽박죽 그룹이지. 나같이 자식들도 나 자신도 생전의 기독교 신자였던 영가는 아주 소수야. 마이너리티란 말이지. 게다가 애국까지 다녀온 영가는 거의 없단다. 그때 아주 살짝 어머니는 거만한 표정을 지으셨다. 나는 눈을 흘기며 지식인답게 바른 말로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참았다. 잉? 밥소사 아직도 그러시네? 어머니는 생전에 학벌을 무엇보다도 중시했다. 그 덕분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물론 동생들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모순되게도 어머니는 그 집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셨다. 영가가 되신 상황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아시면서도 본인이 날카롭게 지적하신 바와는 다르게도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끈질긴 집념이란 난 숨을 씩씩 거렸다. 부르르 봄도 떨었다. 꿈이었지만 정말 그랬다. 그래 그래 알겄다. 그까짓 일로 오버할 필요는 없어. 내가 찾아온 이유는 내 상황이 평화롭지 못해서란다. 나도 나름대로 살아 생전에 고난이 많았으니 이제 좀 평화롭고 싶거든. 이해해 주겠지. 넌 내 딸이니까. 그러니 이런 데 말고 못된 영가가 없는 동시에 조금은 더 조용한 사찰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봉은사라든가 아니면 조계종의 본부인 조계사 같은 데가 좋겠어. 아무튼 조금 더 수준 높은 사찰로 말이야. 매일 영가를 위해 재를 지내는 곳이라면 괜찮단다. 알았지? 그 후 5일간의 꿈은 나와 어머니와의 신랑이가 대부분이었고 모녀의 대화 내용은 이틀 밤 동안의 것과 거의 같았다. 어머니는 영가들 사이에서 종교 간의 갈등이 크게 일어나기 전에 나를 찾아오신 거였다. 그 어떤 못된 딸이라 할지라도 조용하게 다른 곳으로 올마가시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청을 감히 거절할 수는 없으리. 카멜레온 오해균 거리에 옷의 꽃등이 축제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5월의 어느 날 낡고 작은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A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거리의 비디오 대여점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대단한 영화강으로 저녁 8시가 되면 이틀이 벌다하고 3개 이상을 대여해 가는 그 점포의 단골 중에 단골이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새삼스럽게 왜 그러셔 어제도 왔는데 반가워서 그랬지요. 하하하. A는 점주와 살가운 인사를 나눈다. 오늘따라 A가 유난히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룩거린다. 옆에서 한 편 두 편 테이프를 살펴보다 그들의 대화에 흥미를 느낀 나는 살며시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어 말을 걸어본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수아마비인데 날씨 때문인지 오늘 유난히 힘이 드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분명 직장인처럼 보이는데 잠도 안 자고 영화를 보는지 묻고 싶은 호기심에 입이 간지러웠지만 꾹 참고 그의 표정을 살피며 화제를 다른 이야기로 돌렸다. 모레가 부처님 오신 날인데 날이 잔뜩 흐려서 비라도 내릴까 걱정입니다. 절에 다니시나요? 네. 그러나 저는 나일론 불자입니다. 거리에 오색등이 너무 아름다운데 잘못하면 일련 농사를 망칠 수도 있지요. 설마 좋은 날 비가 오려고요. 절집은 초파일을 잘 세워야 일련 농사 풍자 이뤘다 하는데 걱정이 되는군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그에게 나일론 소리를 했지만 사실 나는 절에서 대소사 행사가 있으면 만사 제쳐두고 찾아가 봉사를 한다. 나 자신도 참여한 거리에 연등을 밝혀놓고 보니 더욱 걱정이 앞선다. 걱정도 팔자 소관 이라고 말했던가 초파일 아침이 되고 보니 부처님 법력인 듯 따사로운 햇볕에 산들 바람까지 불어주니 절집 잔칫날 금상 처마이다. 사찰입구에서 오랜만에 보는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일주문을 향해 아주 천천히 오고 있다. 거린인 듯 아니 그는 분명 거린이다. 마치 사지가 절단된 것처럼 팔꿈치와 양무릎에 자동차 타이어를 잘라서 붙잡아 베고 엎드려 달팽이처럼 느릿하게 어기적거리며 약간의 경사가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를 올라온다. 저 사람은 어디서부터 오는데 저렇게 불편하게 오는 걸까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흘끈거리며 그를 바라본다. 그러다 우연히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숙여 외면하고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앞으로 온다. 이상하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누굴까? 그렇다고 말을 걸 수도 없어 조용히 물러나고 그는 일주문 기둥 아래 납작 엎드리고 구성진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며 구걸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 불자님들 여기 불쌍한 중생에게 한 푼 적선하십시오. 조실부모하고 자동차 사고로 사지가 온전치 못하여 이리 살고 있소이다. 부처님 마음으로 적선하십시오. 그의 한마는 푸념소리에 모두 지갑을 열고 있다. 초파일 잔칫날은 절에 오는 사람들은 마음도 넉넉하고 지갑도 잘 연다. 어느새 그 사람 앞에 놓인 큰 깡통이 넘치도록 지폐가 쌓여있다. 사람이 뜸한 틈을 이용하여 그는 재빠르게 돈을 자신의 품속으로 밀어넣는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신경이 쓰여 그를 살펴보았고 저녁때가 되어 그는 떠났고 그가 떠난 다음에 나는 그가 A라는 걸 생각해냈다. 설마 그 사람일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음날 저녁 8시가 되어 비디오 대여점을 찾았고 그도 거기에 있었다. 어제 놀라셨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왜 놀랍니까? 그는 주인이 들을새라 내 옆에 바짝 붙어 속삭이며 말을 했다. 그게 제 직업입니다. 이곳에서는 비밀입니다. 하하하 전 아무것도 본 게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밖에 나가서 차나 한잔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잡아 끌고는 다리를 절면서 나가고 우리는 길다방 커피를 들고 어색하게 서있었다. 저는 종교시설로 국어를 많이 다닙니다. 일요일은 교회 보름날이라 초하루는 절 이걸 직업으로 교회와 절 앞마당을 직장으로 하다보니 돈 버는 요령도 생겼지요. 그게 직업이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가족도 있는데 애들과 부인 생각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알아보시지 그럽니까? 노력은 해봤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만한 직장도 없어요. 그렇게 짭짤합니까? 글쎄요. 형시보다 수입은 못하겠지만 내 식구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난 이해를 못했지만 그것도 직업이라는데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나는 의식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 대여점을 가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일요일 나는 친구들과 골프라운드를 위해 용인의 어느 골프장을 찾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고급 세단에서 내려서 필드로 향하는 A를 본 것이다. 그는 부인과 함께 멀쩡한 다리로 걷고 있었다. 아니 요 몇 주 사이에 수술이라도 했나 저 고급차는 또 뭐고 필드로 향하던 그는 나를 알아보고는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다. 아니 뭡니까 하하 왜요 놀랐나요 인생 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기만을 당하고 보니 괘씸한 생각이 든다. 직업이 거지라고 골프를 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교통사고로 수족을 못 쓰는 듯 위선을 떨며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을 뜯어내고 멀쩡한 두 다리를 두고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룩거린다고 사기를 치더니 이젠 부인과 골프까지 즐기는 것이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여가며 위선을 떨었을까 화가 나고 어이없고 기분이 세상에 견딜 수 없어 한마디 쏘아붙였다. 에이씨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 속이고 살면 좋습니까? 하하하 어차피 속이고 속는 인생사에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에 세상에 눈 먼 돈도 많고 선한 사람들도 많지만 나같이 위선 떠는 사람은 더 많아요. 자신의 환리아를 위해서 남까지 팔아가며 항변을 하니 더 이상 그와 상대하다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겠다 싶어 함구를 했다. 사정을 알 길 없는 친구들이 궁금한지 그와 나를 번갈아 보면서 말을 해달라는 눈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그마저도 입을 닫고 혼자서 삭혀버렸다. 그래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뭔 참견이냐 잘 먹고 잘 살아라. 작품 잘 감상 하셨는지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간절히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륜수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살아 있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사람은 마찬가지 라고 하는군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자신을 잘 닦아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꿈에 나타난 어머니가 말하죠. 육체가 없으니 공간도 필요 없더라.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나쁘지 않아. 가볍고 자유롭단다. 마치 공기처럼 음악처럼 햇살처럼 말이지. 이 표현이 좋았습니다. 종교의 갈등이 영가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다니 이생과 별 다를 바가 없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안녕 네 또 만나요. 아멘